자, 2020년 8월 19일 흉과여행 36탄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아가? 아가 어딨어? 아가야? 어디있어 아가야? 야옹! 야옹! 어디서 오고여? 야옹! 야옹! 와.. 잠깐만 여기 갇혀있어.. 잠깐만 기다려봐 너 갇혀있어.. 다행히 가치있었냐..? 너가 가치있었구나..? 아.. 미치겠네.. 여기 잠깐만.. 아.. 미치겠다.. 미치겠다.. 아.. 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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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미치겠다.. 저기야.. 어? 어미.. 어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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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엄마.. 엄마.. 엄마.. 어..엄마있어.. 엄마.. 엄마있다.. 엄마한테 빨리 가봐.. 아니 나 말고 저기.. 엄마한테 가라니까.. 말고 저기야.. 엄마.. 미치겠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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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깐만.. 이거 무슨 냄새야? 잠깐..폭폭폭폭 수신은 왜그래? 방풍 때면 안됩니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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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할머니, 할머니 잠깐만요 헉? 조금만 이해 좀 바라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미쳤.. 할머니.. 어..? 뭔 소리야..? 하핳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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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누구야? 누구..? 방금 본 사람? 잠깐만 여러분들.. 잠시만요 여러분들 뭘 봤어요? 뭘 봤어요 여러분들? 흙은거 쓰셨던 사람? 뭔 흙은건가? 살색같은거 뭐 봤어요? 쓰셨던 사람? 아.. 잠깐만 잠깐만 와 잠깐만 잠깐만.. 와.. 잠깐만.. 미쳐버렸네 이거 뭐야..? 지금 찾아보고 계시죠? 따님이십니까? 뭐야?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누구시냐고 했습니다 이쁘라 너 홀리면 안될거같아 홀리지마.. 너 지금 홀리려고 하고 있어 그럼..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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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틈 사이에 누구에요? 누구세요? 문틈 사이에 누구 있잖아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문틈 사이에 저기 본 것 같은데 문틈 사이에 누구에요? 방금 지나갔잖아요 누구 누구.. 방금 문틈 사이에 누구 지나갔잖아요 누구세요? 오.. 온다.. 가까이 온다..! 온다 가까이 온다! 여러분들 이거 몽달귀신입니다 잠깐 본사람, 수사됐어..잠깐만 이 몽달귀신이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나도 미친놈 같아 미련을 못버리겠어 이 정도면 그냥 나가라는건데 이거 미련을 못버리고 지금 계속 이러고 있네 자 마지막입니다 뭔 소리야? 진짜 나가 좋은 소리야? 그의 소리야? 이건 나가라 atherine 나가라 생각보다 너무 너무 아..뭐라구요..잠깐만 뭐라구요.. 손소리가..잠깐만 안되겠다..잠깐만.. 아..잠깐만.. 네.. 제가 나가겠습니다 지금 찾아보고 계시죠? 따님이십니까? 뭐야? 누구세요?